자 이제 우리 우연이의 생일파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 깨실까봐요 색깔뿌네 지금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영상은 너무 좋아요 그리고 래comb을 마칩니다 이 영상은 대표적인 매력으로 만들gre nicest 어 좀 잡아주지 야 여기서 떨어질 줄은 몰랐지 떨어져 좀 주워주지 한 번 더 떨었잖아 이거 필름 하나도 안 꼈는데 앞뒤로 이거 어떡해? 안 보이는 거 아냐 지금? 한 번 더 끌어내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연이여 생일 축하합니다 이렇게 다행이 돼서 이렇게까지 준비해지고 진짜 너무 다시 돌아가실 수 있게 하세요 군대 한 번 더 하게 해 주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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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 잠깐 들어와 한 번 더 보자 야 너만 들어와야지 야 너만 들고 들어와야지 소환아 더 하면 안 돼? 다 확인하지 다생이 해볼 때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문 감사합니다. 진짜 맛있겠다. 와 맛있겠다 뭐야? 와 침대의 상관 working 우아 그izzuol 캡쳐할 시간입니다 다그라인에 있어 다그라인 캡처하십시오 너가 좀 하냐고 칼들고요? 아, 여러분 환영세요 여러분, 환영하세요 여러분, 환영세요 여러분, 다 바닥색 기분 쉬게 쎈습니다 그거 진짜 맛있다 저에게 뭐가 네 팬분들이 성모를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형이 감사합니다 라고 했지 감사합니다 먹겠습니다 다 들어갑니다 이제 열어볼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네 알아요 제가 샀어요 맛있는거 잘 샀네요 진짜 맛있었어요 땡큐 네? 막 주워 먹지 말래? 나한테 뭐 먹는거지 형은 젓가락으로 먹어 나에게 주워 젓가락으로 먹어 젓가락 놔 잠깐만 오늘만이야 오늘만이에요 지금 많이 누려야되겠어 다음 케이크를 소개해주세요 네? 없는데 아닌데 아니야 그거 먹을 수 있어 드셔보시죠 이거 진짜 안보여 카메라 안보열줄께 이거 더 초코나무소 좋아 다들 초코돌이구만 초코돌이 딸기 하나만 주세요 줄게 야 이거 대박이야 왜? 진짜 우와 뭐야? 딸기호두파이 아니야? 진짜 맛있겠다 대박 얘 웃냐? 뭐야 뭐야? 딸기호두파이 같아 딸기호두파이 아니야? 그냥 딸기랑 빨개랑 같이 먹어? 딸기파이인거 같은데 진짜 호빈이 주면 이상하지 않아 보여주세요 이거 대박이에요 이거 우와 대박 그 burn 그렇죠 그리고 emission 먹은 힐 지급 훈훈카노두팬 너무 Stat encuentro всех 당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두쌈 케이크가 유명하긴 하죠. 이건 저희가 후식으로 다 해치워버리겠는데. 너 집에 가져갈 거잖아. 티 나. 뭐야. 두쌈 케이크가 유명하긴 하죠. 두쌈 케이크가 유명하긴 하죠. 두쌈 케이크가 유명하긴 하죠. 두쌈 케이크가 유명하긴 하죠. 감사합니다. 여러분, 이제 방송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, 여러분. 여러분, 오늘도 갈게요. 안녕.